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달한 시궁창쟁이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거지같은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야 얘는 진짜 대책이 안서는 그런 일단 보고 얘기하죠 제목 오빠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헐 이 여자 술집 여자야 뭐 그걸 어찌하냐고 당연히 알죠 내가 다니는 술집 여자인데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원체 오빠가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헐 술집 여자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25살에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데려온 여자가 있는데요 아니 정확히는 집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집으로 데려오기 전 밖에서 저한테 먼저 보인 건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술집 아가씨에요 술집 이걸 어떻게 아냐구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남의 모 가라오케에서 DJ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오빠가 데려온 이 여자가 거기서 아가씨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는 거죠 많이 봤거든 아 그리고 혹시나 오해들 하실까 싶어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같은 DJ는 아가씨랑 완전히 달라요 물론 접대부가 맞기는 한데 이 아가씨들하고는 다르게 성적인 부분은 전혀 절대 없구요 오직 손님들 영업 그리고 이런저런 심부름 게다가 그리고 손님 노래할 때 옆에서 코러스 넣어주기 생일 노래 불러주기 술 돌리기 그 외에 손님들이 뭔가 특별한 걸 요구할 때 웨이터 오빠에게 대신 전하는 거 정도 이거야 잘 아시겠죠 저희는요 일반 접대부 아가씨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다만 제가 집에다 얘기를 못했을 뿐이죠 그냥 감주해서 일한다 했구요 감주가 뭔지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나오질 않더라구 그러다 어찌어찌 겨우 보니까 뭐 뭐 클럽처럼 춤추고 노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쓴이 말하는 것도 뭔가 건전한 느낌이니까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아무튼 저희 가게를 다니고 있는 언니네요 참고로 여기는 아가씨가 대부분 그냥 다 거기서 거기라 몇 번 이 언니랑 같이 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같이 짝을 이루고 들어간 게 아니라 당시 저희 손님들한테 초이스 돼서 말이죠 참고로 여기는 테이블만 봐요 이 차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여러 번 같이 방을 본 언니가 있는데 저희 오빠가 여친을 소개시켜준다고 나간 자리에 그 언니가 떡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헐 지금부턴 짧게 쓸게요 그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동공지진 멘탈 파괴 아니 그냥 기겁을 했구요 그런만큼 그 자리 이건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바로 파투가 났습니다 바로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도망을 가더라구요 도망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러자 깜짝 놀란 오빠가 뒤를 쫓았고 저 역시 바로 가게로 달려가서 그 언니의 번호를 받아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명방 만들어서 언니를 불렀습니다 그래도 출근은 하더라구요? 기가 막혀서 아니 아니 눈치를 보니까 오빠 따돌리고 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나름 마음 정리를 하고 온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 언니를 잡았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? 하고 물었더니 이 언니가 거의 울듯이 하는 말 제발 부탁이니까 오빠에게 말을 하지 말래요 자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일 청산할 거고 뭐 빚 다 갚았고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고 하는데 뭘 모아? 설마 결혼 자금? 우리 오빠랑 결혼하려고? 그렇게 뭐 오빠랑 결혼을 하면 진짜 진짜 잘하고 평생 죄값 갚는 마음으로 잘 살 테니까 제발 비밀로 해달래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한테도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은혜를 갚겠다네요 아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였단 말이 나는 엉뚱한 짓 절대 안 했고 오직 테이블만 봤어 너도 내가 일 어떻게 하는지 여러 번 봤잖아 막말로 여기가 뭐 하드코어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위인 건 오히려 네가 더 잘 알잖아 제발 막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막장짓 하는 건 저도 못 봤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는데 이대로 오빠를 놓치면 자기는 진짜 죽을지도 모른대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? 아 참고로 이 언니가 하는 말처럼 수위가 강하진 않아요 게다가 이 언니는 일단 제가 본 것 기준으로 술을 따르기만 했지 마시진 않았고요 거의 안 마셨어요 거의 계속 그렇게 공주놀이만 하다가 TC 받아가곤 했었는데요 특히 이 언니는 사이즈가 좋아서 그런지 스킨십 하는 것도 거의 못 본 것 같네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잠시 풀이를 해보자면 공주놀이를 했다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다 이거 같습니다 그리고 돈만 받아갔다 그리고 사이즈가 좋다라는 게 이게 얼굴이 예뻐가지고 혹은 어떤 능력이 좋아서 손님들이 함부로 터치를 못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언니 말처럼 막 더럽게 놀진 않았는데 하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엔 뭐야 술집 여자잖아 술집 여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데 진짜로 큰 문제는 이 언니가 아니라 바로 저희 오빠입니다 오빠가 이 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평소 여친 자랑을 엄청 많이 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미친놈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보 같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술집 여자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걸 제가 몰랐으면 모를까 동생 된 입장에서 이걸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언니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비밀은 지켜줄게 대신 언니가 알아서 정리하고 조용히 헤어져 나는 술집 여자를 올키로 둘 수가 없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딱 이러니까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오빠를 너무나 사랑한다며 제발 좀 살려달래요 근데 저는요 저희 오빠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 언니 술집 아가씨인 거 알면 그래서 더 말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언니가 본인 스스로 알아서 조용히 떨어져 주면 좋겠다는 건데 이게요 가만 보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오빠한테만이라도 살짝 얘기를 할까 오빠 나 사실 감주 다니는 거 아니고 가라오케에서 DJ 보고 있는데 그 언니 거기 일하는 아가씨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까 싶기도 합니다 아 진짜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지금 이거 저 혼자만 머리 싸매고 점점 미쳐가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 참고로 오빠는 아직도 연락이 안된다면 안절부절해요 아니면 제 선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오빠한테 말을 해서 정리를 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솔직히 저희 오빠 성격에 그 언니 술집 다니는 걸 알게 되면 보나마나 창녀라 욕하고 그렇게 그 언니 뿐만 아니라 아예 집까지 찾아가 확 뒤집어 엎을 게 분명하거든요 성격이 불이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그 언니 인생이 너무 불쌍해지고 도대체 이걸 어찌 해야 하는 걸까요 추가 있습니다 뒤에 댓글 1번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어 있으니 너도 똑같은 술집 여자야 지금 누구 보고 술집 여자니 뭐니 하면서 까고 있는 거요 야 너는 뭐 술집 여자가 아니라냐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댓글 쓰니 응 아닌데 이 등신아 꼭 너처럼 미개하고 못생긴 년들이 대가리까지 빠개져가지고 논지에 안 맞고 눈깔 흐린 미친 소리나 하지 2번 아니 감주가 뭔지 방을 본다는 게 뭔지 그리고 TC는 또 뭐야 도통 하나도 모르겠네요 하코는 뭐 하드코어인가 뭐 그쪽 전문 용어인가요 아무튼 뭐 이 차를 갔든 안갔든 술집 접대부인 건 사실인데 그걸 알고도 말을 안한다 글쎄요 이게 가족들에겐 배려가 아니라 배신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내 댓글 쓰니 감주는 그냥 술 먹고 춤만 추는 즉 별밤이나 밤사 같은 곳이고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TC는 쉽게 말해 시간당 받는 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코는 하드코어라고 해서 수위 세고 더럽게 노는 곳이 있습니다 여튼 말을 안하기엔 제 스스로도 너무 찝찝하고 그냥 오빠한테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? 그런 것 같아요 3번 근데 쓴이 너 그 여자 욕할 레벨이 아닌데요? 안 그래? 당신도 떳떳하질 못하니까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? 아니 뭐 본인은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떳떳한 거야 댓글 쓰니 아니요 저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가족들 간의 분란 같은 걸 만들기 싫어서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떳떳하지 못할 것도 아니라고요 내 말 아시겠어요? 나는 당당하다고 4번 그러니까 너는 삐끼고 오빠 여친은 접대보다 이거구만 끌 끌 끌 끌 끌 그리고 네가 삐끼인 건 가족들에게 숨기는 중인데 오빠 여친이 술집 여자인 거 그거는 알리고 싶다는 거고 어떠냐? 내 말이 맞지 요 년아 끌 끌 끌 끌 댓글 쓰니 삐끼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벌이가 꽤 아니 많이 괜찮다 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연 거리지 마세요 이 개샘키야 5번 아니 DJ나 룸걸이나 다 거기서 거기고 똑같지 DJ 부심 쩌네 끌 끌 댓글 쓰니 완전 다른 건데 도대체 무슨 개소리야 가만 보아 하니까 이 새끼 이거 완전 그지 새끼라 가본 적이 없어 아예 하나도 모르나 본데 하긴 하루 술값이 네 월급이니까 어우 불쌍한 놈 추가 아니 조언 좀 해달라니까 이건 뭐 전부 다 거지들만 잔뜩 모였나 돈 없어서 술도 못 사먹는 것들이 자꾸 되지도 않는 개소리만 차하고 있네 테이 꺼져 댓글 1번 헐 야 얘 성깔 좀 보소 덜덜하구만 덜덜해 끌 끌 2번 아니 지도 분명 술 따른다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 자꾸 지랄이야 야 너도 똑같아 3번 근데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얘는 말 못할 것 같은데 만약 그걸 말을 한다면 지도 들통이 나는 거고 그러면 지 말맞다나 돈줄 없어지는 건 물론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말이지 오빠한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는 응원단장이지 선수는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걸 초미에 나왔죠 자기도 똑같은 접대보고 술을 따른다고 술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뭐 같은 레벨 아닌가 거기서 노래하고 코르소 넣어주고 그런 게 더 있다 야 근데 진짜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네요 감주도 모르겠고 별밤도 모르겠고 아무튼 야 완전 그지 같네요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.